ㄷㄷ 칼하는 호빈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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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투아! 라이스 응? 그럴 줄 알았어 레벤? 오셔? 오비? 오야 오야 캣 인성과 자 다음 채굴지로 역시 이동 솔직히 실력은 레이븐이 더 낫지 기술량만 봐도 못 지휘이 지휘이! 자 50개 좆에 아야 아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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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왜 벽쳐 레이븐 아니 어디 뭐 등산하시는 아주머니도 아니고 왜 나무에 벽 등치는 것도 아니고 벽을 잡고 치고 있어 어 레이븐 야 놀랬잖니 끝 오예 오예 어 적당히 힘을 뺐더니 등치기를 뭔소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캣 인성보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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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 이겼겠지 하지만 또 졌으니까 이번에는 별로라구 하하 한 개 차이로 졌어 필살기? 아니 뭐 중력술사로서의 스킬이 레이븐이 훨씬 위니까 그렇지 뭐 레이븐! 어이! 역시 아키르! 쥬스라! 오쇼? 흑충이를 쓰러트린 수요 스프레라! ㅁㅁ против 아앗! 으아아앗! 자 자, 진짜로 승부를 본다면 흐흐 자 아, 어디가냐 어디가 흐흐흐 아, 야 흐흐흐흐 으아, 맞추고 싶다 아흐흐흐흐 아휴, 그냥 이거다 맞출란다 으흐흐 으흐흐, 맞추고 싶다 맞추고 싶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내가 훨씬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뭔 개소리야 이거 자 제골선의 케이지로 돌아가라 야 레이븐 배려보소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레이븐 배려보소 잔뜩 먹자고 하면 큰일 날텐데 레이븐한테 아니 그런데도 저런데도 살이 안진단 말이야? 부럽다 응 응 응 오케이 리슨 뭐아 자 무한 콤보 중력킥을 무제한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중력킥의 위력이 상승합니다 아리암을 썼어 여러분은 필살기를 쓰고 퍼져버린 킥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고객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객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중력킥을 무제한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요 와 이런 자 브루나니 어 아니야 이거는 원래 있던 그거잖아요 아 아 아 온라인 미션이요 온라인 미션이요 이거 온라인 미션이에요 어 채굴 미션이나 온라인 미션 온라인 이벤트 자 레이븐의 행방 방금 나갔다고? 빤빠빠빰 빤빠빠빠빠빠빠밤 가출한 자식의 후일단 여기 아까 그 탕 안가 해가지고 그게 맞나? 그 아까 그거 찾아줬던 애? 그 짓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할머니한테서 그 할머니 가게 찾아줬던데 거기 말하는 것 같은데 자 가출한 자식의 후일단 빛가출맨 이번엔 남편이 집을 나갔대 믿을 수가 없구만 아들 또 정사기는 아니지 가출한 거 보면 네 자 불편한 감정 자 다음 저쪽이네 저쪽이네 자 여기 선상의 소모 에 에 이 에 에 에 설마 이번 2도 엔딩에 또 중력풍에 휘말려가지고 의무한대로 빠지는걸로 끝나는 그런 그래가지고 어 이번에 또 3를 기대해주세야 이러진 않겠지 나 그럼 매우 화날 것 같아 설마 그것만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짓거리만 자 일단 여기 서브 퀘스트가 한번 있었을꺼야 아니니? 여기 없니? 당장 필요해 전작에는 그 의령인 사람 만나는 그런것도 있었는데 와아 얘들 인성봐 어 여기 밑에도 서브 퀘스트가 있네 네이가 아까 그 풍선 잡아줬던 애죠 자 트라이타운 아직도 퍼퍼 심어나요? 자 하늘의 꿉 하늘의 꿉 하늘의 꿉 얜 또 왜이래 얜 또 왜이래 골드 스트리크? 아 설마 이거라? 음? 사운드로 어? 어? 아 이 부분을 쥐러버렸습니다. 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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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ller 띠아 띠 rec 띠 띠 띠 으흐 으흐 하다 하다 이제 세랑 대결하냐 날아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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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다와가지고 아야야야 으흐 으흐 아아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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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늦었어 으흐 어 뭐야 어 아 세모이야 으흐흐흐흐 후후 아아 할아버지 땡큐 아 할아버지 땡큐 샤들에게 먹이를 주는 할아버지 형? 이제 또 형하고 대결하게 되는건가 나중에 자 하늘의 꿈완료 자 황금빛은 틸리스몬을 획득했다 중력 에너지가 더 빨리 회복된다 중력킥에 필요한 에너지량이 감소한다 중력킥에 필요한 에너지를 중력킥에 필요한 에너지를 중력킥으로 아직 서브퀘스트 남은게 있었어 자 레이의 일곤하러 가야되는데 빠른 이동 포인트가 없네 어 여기에 두번째 사이덩션이 있구나 컷 브루즈 일단 해봐야 알겠죠 어떤게 나올지 금방 가요 오히려 전작이 더 이동거리가 많은 경우도 많았어 내 기억이 맞추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맨홀이 있을까 맨날 왔다갔다 하는것 좀 불편하긴 한데 자 지르가파라라 신체검사 자 일단 하늘의 꿈 두번째 이거 먼저 아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